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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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헬로우, 킹오프 마스크. 안녕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했지? 우선 아침에 요즘 저희가 되게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차가 지금 적응이 아직 덜 돼서 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그냥 핸드폰 게임하고 그리고 밥 먹고 책도 읽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저는 그냥 8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냥 뭐 좀 영화 게임을 읽고 책 읽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너무 힘들어 왜냐면 입술을 안 씻고 입술을 안 씻고 제가 지금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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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 네 책이 작곡에 관한 책이어서 그걸 읽고 있습니다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 중국어 잘한다 근데 원래 중국어 잘하는데 제가 하도 안 써가지고 요즘은 많이 까먹었어요 로다는 아프니? 저는 되게 건강합니다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조금 졸립긴 해요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지루할 법한 작곡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작곡은 한국어 잘한다 작곡은 한국어 잘한다 정말 신빙다 아, 자신 지금 좀 먹고 싶어요 좀 먹고 싶어요? 네 이제 김치 먹지 못하고 싶어요 그거... 그런 거였지? 그런 거 중국어 얘기를 잘하는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지금 뭐해요? 지금 지금 일단 형들은 다 저희가 또 각방 이렇게 각자 쓰니까 형들이랑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라이브 끝나고 이제 자려고요 브로, 당신의 믹스 테이프가 어떻게 되요? 믹스 테이프? 제가 가능한 기회가 있다면 더 믹스 테이프가 필요해요 오케이 어떤 영화 추천할까요? 오늘 한국 영화 영화 봤어요 백두산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네 작년은 정말 특별한 월요일이에요 진짜 소리치면서 대화해요 큰소리치면서 대화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또 아파트가 아니어서 사실 크게 소리질러도 상관없기 때문에 울려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내줘요 괜찮아요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왜냐면 시차 아직 안 먹어요 뭐..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 좀 힘들어요 네 안녕 이탈리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술을 지면서 대화하는 거 이렇게 형 게임 빨리 들어와요 네 저희 요즘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같이 하는 게임하고 있거든요 이제 게임에서 만나요 저희는 흰색의 핸드폰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흰색의 핸드폰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흰색의 핸드폰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흰색의 핸드폰으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색깔이 GBT 오늘 처음으로 중국어 배우길 잘했다고 생각들어 왜 중국어 배우고 있어요? 펍지 대결 신청합니다 근데 저는 펍지는 잘 못해요 아무래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잘睡어요? 네 근데 시차가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중국어 배우고 싶어요? 네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는 안녕하세요 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발머리 정말 잘 어울려요 근데 그쵸 금발머리를 한 지 되게 오래돼서 이제 머리색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아직 뭘로 바꿀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이클 잭슨 좋아하세요? 네, 제 최애艺术 제가 중학교 때 항상 마이클 잭슨의 곡을 듣고 있어요 무슨 게임 제일 잘해? 저는 근데 사실 제일 못하는 게 게임이에요 어릴 때 게임을 많이 안 하고 살아서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게임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시차? 타임즈 온 디퍼런스? 그게 시차인가요? 처음 들어볼 거야 음... 타임... 타임 디퍼런스? 네 이제 시간 시간에서 나아가 타임즈 오는 시각으로 너무 힘들어 너는 몇 개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개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두 개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 요즘 듣는 노래 뭐예요? 최근에 뭐 들었지? 근데 저는 요즘 이제 뭐랄까 사운드적인 거 많이 듣고 있어요 예를 들면 리믹스 같은 거 이제 원곡을 살짝 편곡해서 유튜브나 그런 데에 올리는 그런 거 주로 찾아 듣고 있어요 오빠 진짜 몇 번 후에 눈 다 감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하지만 잘 버텨볼게요 로라, 이거 봤으면 팝지에 게임해 팝지? 게임을 게임해 굿? 쇼미 나가는 거 계속 보고 싶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이제 뭐랄까 그 유튜브나 그런데 커버송이나 데모송 많이 올려줄게요 오케이, 새벽에 리믹스 노래로 공카 편지 찾아갑니다 좋아 그리고 그거 들어봤어요 그 카페에다 노래 추천해 준 거 멀씨도 들어봤고 그리고 그리고 저 제 얼굴 그 그림 그린 거 그것도 다 봤어요 투어 가기 전에 그림도 정말 저보다 잘 그린 거 같은데 로라, 베스트 래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커버와 데모송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더 커버와 데모송을 만들고 그런 거 주로 듣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요즘 이제 듣는 노래 하나가 푸... 뭐였지? 푸쉬베이비인가? 푸쉬베이비의 그 마마스 하우스라는 곡이 있는데 최근에 들었던 곡이에요 마마스 하우스 엄마의 집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숙소야? 네, 지금 숙소에 있어요 아직도 안 가요? 아직도 안 가요 근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다면 혹시 묵혀두는 곡 있으면 사클에 올려줄 수 있나요? 이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제 계속 저희는 몬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니까 그리고 영상도 예쁘게 찍고 어쩔 때는 이제 그림? 제가 또 그려서 같이 음악이랑 작업한 거를 올리니까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게 조금 더 뭐랄까 보기 좋다고 해야 될까? 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제목은 제 자신을 관리하니까 오케이? 여러분 저도 예 예스 머리색 흑발은 어때요? 흑발... 저 예전에 그거 보셨나요? 저 살짝 흑발은 아닌데 갈색 머리에 파마한 거 로드, 아임 이슈 아임 이슈, 또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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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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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건강하다고? 마이클 잭슨 노래 좋아해요? 예 마이클 잭슨 노래 좋아해요 오오오 오오오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먹었어요? 폭탄 머리 시절도 좋아요 사실 근데 머리 이제 빠글빠글 했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뭐랄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길이 있으면 싱가포르에 꼭 와주세요 싱가포류도 정말 가고 싶어요 저희 다음에 상황 좋아지고 제 괜찮은 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네 뭐 먹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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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오늘 팬미팅 취소된 거 너무 슬프지 않아 가려고 했는데 그쵸? 저희가 좀 아쉬운 게 많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뭐 저희가 뭐 평생 안 볼 것도 아니니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 꼭 만나요 그때는 네 지금 졸려가지고 수면방송이라뇨 조송이라뇨 지금 저희는 작업실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그 뭐야 컴퓨터를 이제 제 컴퓨터를 안 만진 지 지금 오래돼서 뭔가 허전해 그래서 빨리 작업실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작업실을 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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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시차 적응 안 되지? 눈이 반지 반 됐다 맞아요 지민아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미니아 잘 안 봤지만 제가 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작업실도 못 가고 오가 시간 하나입니다, 엔진 뭐다 엔진? 로다 힛 디너 챌린지 I'm crying cause I miss you guys We want to go Oh, I'm crying, we miss you so much 로다, you need to eat, you are so thin It's okay This day, we ate so much That's so...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저희가 집에만 있는데 피곤해도 뭐 계속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느끼면 되죠 치킨 미션 Hello, 치킨 공카의 댓글 좀 달아줘 좋아요 제가 이제 내일 네 아마 이거 끝나면 바로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도 꾸준히 다 읽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국어 배웠는데 거의 다 잊었어 그래도 중국어를 고등학교 때 수업을 하는구나 되게 궁금해요 마스크 벗는 거 보고 싶지만 잠일게 얼른 보자 저희 꼭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야, 안 좋으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It's good that you... Yeah, take care You guys too 너무 맛있어 Thank you 그래야 멍멍하게 보여줘 지금 푸딩이는 여기 있지 않아요 지금 푸딩이 지금 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Where is your... I mean, necklaces In my house I don't know, house가 아니라 그 뭐야 My practice room Last time 뭐라고 해야 돼? 잃어버릴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아 격리 때문에 안쓰러워 엄청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자아 격리 해야죠 또 혹시나 모르니 근데 뭐 14일 후에 14일 후에 이제 못했던 작업 열심히 많이 쉬었으니까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원래 먹으려 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만 하다가 아마 라이브 끝나면 되면 먹고 귀찮으면 내일 먹고 로나, 너 많이 느끼해 죄송합니다 시간은 달라서 네, 그래서 조금 조금 다행히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루다이 디널 챌린지 근데 뭐 내일 또 늦게 일어나면 되니까 괜찮아요 아픈 거 아니죠? 아프지는 않아요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괜찮나요? 여러분들도 꼭 밥 잘 먹고 잘 자고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아니요 힘 없어 보인다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금 시차 때문에 그런 거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요즘 너무 많이 드라마들을 봤지만 드라마 추천을 해줄 수 있나요? 요즘 그 의사 생활? 그 드라마를 가끔 보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보기... 뭐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봐봐요 해외에 맞아요 그렇죠 해외에 저희가 막 그렇죠 시차... 근데 뭐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져요 나는 쇼미를 다시 보면 좋아 되게 힙합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근데 뭐랄까 사실 밤에 이제 시차 때문에 밤 10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되게 깨운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отдел은 좀 ど phải Maybe地 그 절 trends 아침에서 아침 2시 their days Where am I? 친구들 무슨 상황이야 八점이 인구 아침 7시 forgot 폴란드에 돌아가고 싶어요? 당연히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잘생겼어요? 여러분은 잘생겼어요 여러분은 잘생겼어요 당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태원 학습을 봤어요? 당연히 이미 끝났어요 컨디션 좋은 로다를 보기가 힘들다고 사실 근데 형들이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낮춘 것도 있어요 지금 다 자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아침에... 아니 아침은 아니고 다음에 형들 이런... 아니 작업실 가서 라이브를 할 때 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는 아프지는 않습니다 오빠 그냥 지금 밥 먹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저 요즘 또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고 잘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뭐랄까 전에 이제 있던 숙소는 같이 썼는데 이번에 이제 좀 새로운 공간을 잠시 빌려서 하고 있어요 누가 안 있던 숙소는... 왜? 지금 잠시 빌려서 왜냐면 형들 지금 잠시 있던 숙소에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하고... 어... 뭐야 자, 사운드 볼륨 너무 작아 젖은? 네, 영어가 잘 안 늘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미국을 갔는데도 영어가 안 늘어요 요즘 작업 중이에요? 아니요, 작업은 못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자가 격리 중이어서 작업은 못 하고 있고 이제 작업실 가서 할 거를 준비하고 있죠 정리해놓고 괜찮네요, 옷 벗겨서 중국 안 들어요? 그렇죠, 중국어가 어렵죠 네 라이브를 보면서 점심을 먹고 있어요 점심 시간이구나 지금 한국 시간은 10시 30분 오늘 하루 뭐 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게임하고 TV 보고 책도 읽고 이렇게 막 시간 보내다가 네,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를 보면서 고수웨이에서 만나자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세요 맞아요, 집돌이 활동 뭐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빨리 또 이렇게 팬미팅하고 해야 되는데 숙제... 숙제하는 중이구나 그래도 숙제는 해야지 숙제 안 하면 혼나지 않나? 갑자기 생각나서 살 빼지 마 안 돼, 뭐 그쇼 뭐 저는 너무... 네, 많이 먹어야죠 원래 집돌이가 편한... 편인가? 아님 엑스트라 볼트? 살짝 그 밖으로 나가서 노는 그런 뜻이겠죠? 저는 집돌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활동적인 그런... 근데 기린봉 님 안녕하세요 목요일 저 되게 길어요, 여러분 길죠? 저희도 가르치고 싶으면 제가 돈을 가르치고 오케이 오케이 시카고에서 내 투어 가이딜 시카고 시카고 그래서 콩나물 같아요 그렇죠, 머리도 노랗고 목도 길고 콩나물 콩나물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콩암채 헬로우 살 빠졌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노래 커버 그런 거 해요? 이제 작업실 가서 이제 갈 수 있는 날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서 한번 준비해본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커버 준비 중이에요 너의 favorit... 아이고, 진짜 어디 갔냐?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왔다면서 네, 맞아요 제가 옆에 비행기 좌석이 세 개가 있으면 중간 칸은 이렇게 비워준단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비행기 앉아서 이렇게 가다가 자면서 가다가 옆에 어떤 아저씨분이 계셨는데 식사를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배워프한데 참았어요 제가 물도 거의 안 먹고 마스크 진짜 절대 안 벗으면서 왔어요 발라드 노래 아니면 신나는 노래 기대돼요 이번에는 좀 살짝 잔잔한 노래예요 제 커버 이제 할 노래가 근데 사실 그 MR 인스트도 없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작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녹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처음인 것인지 한번 말해 주세요 정말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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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비행기 했는데 근데 뭐 사실 잠을 그 전날에 조금 잤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자마자 자 벌렸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눈 떠보니까 6시간이 남았대요 한 13시간 비행했나? 6시간 남아서 억지로 또 잤죠 근데 또 금방 도착했어요, 자니까 진짜 너무 흥미를 만났어요 중국어 갑자기 안 나오네 그때 만약에 한국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그래서 너는 이제 결정했을때 밥을 어디서 가고 싶어요? 밥? 죄송한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공카의 로다한테 편지 써줄 이거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편지 많이 많이 써주세요 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은 이제 곧 갈게요 근데 편지는 진짜 꾸준히 읽고 있어요 진광우 비자 하우 나 지하우 워쥬쥬한 곡 하니봐, 맞아요 리하이 목이 좀 건조한 듯 물 많이 드세요 사실 그렇죠, 여기 계속 힛, 보일러? 보일러를 틀다 보니까 조금 건조한 게 있긴 한데 자기 전에 물 많이 먹고 자면 또 괜찮아집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여기 생강차도 있어요, 지금 이제 생강을 좋아하진 않은데 그래, 먹어야죠, 그래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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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이 뭐죠? 흠 아주 생강이 살짝 그 특유의 향이 있죠, 여러분? 조금 저는 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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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가지 생강 형호자? 저는 오이 당근 생강 형호자, 흠 사실 흠 흠 형호까지는 아니고요 네, 먹긴 먹습니다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할 줄 알아요? 오버워치는 전혀 할 줄 모르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예전에 조금 해봤어요 흠 흠 같으? 흠 dimin repet 최근에, 제 생활에서, 너가 도착했지? 당근? 당근은 저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 생각은 근데 먹긴 먹어. 먹긴 먹어요. 오이도 먹긴 먹고. 토마토랑 당근을 좀 많이 안 먹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늦게 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가요? 아, 뭐였지? 어택 온 타이탄? 아주 cool. 오빠들 중에 배그 잘하는 사람. 사실 라찬이 형이 그래도 게임을 좀 저희보다 잘하는 편이죠. 저는 잘, 완전 못 하고요. 토마토 주스, 다음에 당근 주스? 어우, 쏘리. 오빠 하트 20만 개되면 반말 해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반말이 듣고 싶은 거군요. 아니, 반말이 듣고 싶은 거구나. 좋습니다. 치킨. ев gottenYour English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는 더, 더 영어를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와 잔인하네 엔진이 조금... 그렇죠 혹시 기계치? 그렇습니다 저는 기계치입니다 사실 그 컴퓨터 이제 컴퓨터랑 별로 안 친하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이제 작곡 프로그램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물 조금 마실게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영어 좀 할 줄 아세요?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잘 못해요 저는 맞아요 작곡 프로그램 맞아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맞아요 작곡 프로그램 밖에 없어요 영어 잘 못해요 중국어 배웠어요? 저는 중국어... 중국어를 왜 이렇게 할 줄 아냐면 제가 7살 때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중국이 이제 청도 청도에서 살다가 19살 때 19살 때 이제 한국에 왔죠 물을 좀 더 마셔야겠어 물을 좀 더 마셔야겠어 목은 예민한 편인가? 근데 사실 원래 어릴 때부터 목이 조금 예민한 편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전부터 장기침이 좀 많았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참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미세먼지도 있을 때 기침을 좀 많이 했지 다음에 뭐 마스크 그렇죠 근데 아직은 혹시 모르는 그런 거니까 그래도 되도록 쓰고 있어야죠 아직은 맞아요 요즘 그래서 더 그래요 그냥 안 하려고 하트 20만 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예전엔 그냥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했는데 했는데 오케이 반말 반말 타임 반말 타임 폴리스로 말해줘 제발 진도 그래 고감채 그럼 나한테 반말 해도 돼? 어차피 중국은 그런 거 없어 그렇지 그런 거 없지 이제부터 반말하겠습니다 반말하겠습니다 반말할게 반말할게 자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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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한번 생강차를 먹어야 될 거 같아 이게 자기 전에 이게 자기 전에 생각차를 저기 어떻게 이렇게 먹고 자면 좀 괜찮아 질 거란 말이지 여기 수저도 갖고 와야 돼 잠깐만 아니야 아무 사람 없어도 아무 사람 없어도 부끄러워 보인다고? 아니 부끄럽진 않은데 그렇게 보이나? 평소에 설거지 누가 해? 오늘은 세훈이 형이 다 했어 사실 거의 사실 거의 내가 밥을 많이 하고 형들이 설거지를 많이 하는 편이지 특히 영웅 참 정말 그래서 간장 참 참 참 맞아요 자극 날 때는 각자 설거지해야 된대 그치 그래서 나도 컵 내 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빼놔서 내가 설거지하고 또 그거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 뒤에? 아 그거 나 혼잔데 아마 이거 아니야? 아 씨 깜짝 놀랐네 누구 있는 줄 알고 아 무서워 죽을 뻔했네 귀신인가? 아 속인 거구나 숙제? 숙제? 숙제 하면서 보는 건 어때? 헬로우 자 이렇게 이렇게 해둘게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카메라가 자꾸 이게 흔들려가지고 몇 숟갈을 넣어야 되지? 아이씨 귀신? 귀신? 내가 귀신 안 무서워해 생강차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근데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야 검은 봉다리? 왜 있는지 모르겠어 오빠는 김치찌개 가져와 아니면 된장찌개 가져와 순두부 순두부란다 신부 수업해주는 선생님 숙제 이런 거야 나는 김치찌개 가져와 김치찌개를 되게 많이 먹는 편이야 그래서 한국에 가야 돼 네 상황이 좋다면 한국에 가야 돼 이럴수가 지금 이렇게 한 거 맞나? 맞겠지? 너무 많은가? 이건 진젤 티 진젤 국방 눈이 매우 가려웁니다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조금 건조해서 이제 생강, 몸에 좋은 생강차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 맛있겠구만 으, 냄새 으, 냄새 으이차 오케이 카메라 어디 있지?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엄마 아빠를 얼마나 안 만났어요? 지금 안 만난 지 한 두세 달 됐나? 두세 달 됐나? 그런 거 같아 아프진 않아? 아프진 않고 그냥 조금 졸릴 뿐이야 discovers 제발 오늘은 따라하는 날이 되시기점 아프진 않아요 코너 TLT 오케이, 반말 자주 해줄게 하지만 이렇게 개인 방송할 때만 할 거야 왜냐면 형들이랑 있으면 반말이 잘 안 나와 이게 막내다 보니까 좀 그래 잘 안 나와 사랑이 뽑은 적 있냐고요? 아직 안 뽑았어, 왜냐면 아프대, 많이 아프대 그래서 안 뽑아, 안 뽑을 거야 왜냐면 그 쌩니 발치를 내가 해봤어 너무 아파 그래서 사랑니는 이제 못 하게 했어 내가 이빨 교정을 했었거든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은 아무 문제없어 으악 물이 붓는 기분 뽑히는 기분? 글도 이제 제대로 못 읽네 왜 안 좋아해요? 진젤은 먼저 매콤한 음식을 먹어야 돼 왜냐면 저는 매콤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냥... 그리고 진젤의 냄새는 그냥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예스! 나도 생강차 먹고 있다 요 맞아 민트들도 생강차 꼭 하루에 한 잔 자기 전에 마셔 근데 이게 꿀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매워 그래서 좀 이 조합이 뭐랄까 달고 매운 그래서 조금 그렇다 엄마 말 안 들어도 오빠 말 잘 듣지 그럼 내가 많이 해야겠네 다시 한번 말 좀 해보겠습니까? 네 잘 들어도 잘 들어도 좋은 밤 좋고 좋은 밤 좋은 밤 좋고 좋은 밤 좋은 밤 제 프리라이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요즘 스위치 엄청 사고 싶어요 스위치... 제가 아싸여서 스위치 어떤 스위치죠? 전자제품 그 스위치인가? 큰일 났네 네, 가수는 목이 생명이지 닌텐도! 그래서 이게 게임을 안 좋아하다 보니 잘 몰라 안녕! 안녕! 닌텐도 그래도 닌텐도 어릴 때는 했었어 많이 했었단 말이지 넷플릭스 보는 거 있어요? 요즘 그 의사생활? 보고 있어요 그 의사생활 또 뭐 봤지? 부부의 색인가? 그것도 봤어 맞아, 슬기로운 의사생활 동물의 수업 해봤어요 당연하지 박물관 거기 들어가면 밑에 카페 같은 거 하나 있잖아? 거기에 토일만 되면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라고 하긴 좀... 맞아, 강아지지 기타를 쳐준단 말이지, 노래를 불러주는데 노래가 다 좋더라고 그래, 맥주의 행복한 날이시죠? 하아파리의 생일이 맥주의 행복한 날이시죠? 하아파리의 생일이 맞아, 나비 보겠다 그게 요즘 되게 핫한 노래 오빠가 대학교 4대 가라고 하면 인설까지는 할 수 있어 대학 가면 좋지 한번 도전해봐 도전? 19금이야? 그렇구나 몰랐어 꼭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게... 19금 노래... 근데 19금 노래 노래는 사실 뭐 힙합을 듣다 보면 다양한 표현들과 그런 게 있잖아 엄마가 로드아 목소리 듣고 뭐가 안 좋아 보인대 코로나 기간 안전해지면 꼭 입인후과 가보래 참고로 엄마 여기서... 알겠습니다 사실... 관리를 계속 해야 합니다 기침을... 저 참고 있죠 원래 잠기침이 조금 있는 편이라 하지만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생강차 응 맵다 이건 음 음 vino 호호호, 드링 워터, 네, 땡큐 아무튼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랩 있어요? 쇼게더 머니 봐요, 누구 좋아해? 네, 좋아하는 랩 되게 많지 좋아하는 래퍼들도 많고 너무 많아서 바로 꾹기가 일단 직허 선배님 되게 좋아해 랩님의 득금신 우원재 님 진짜 그 노래들 좋지 벌써 1시간이 넘었어? 아무노래 철리니 노래 좋아 엔딩 아니야? 맞아 저번에 한국 갈 때 홍대에서 Sings 갔어 나 믹스나인 할 때 봤는데 AOMG 스타일 아니면 엘린 에어 스타일? 살짝 나는 AOMG 왜냐하면 이렇게 뭐랄까, 이 음악적 취향이 잘 맞는 게 많다 보니까 물론 일리네어도 좋지 아, 플로우스이 아, 플로우스이 안 되겠다 저는 다시 같이 가 좋은 하루 되어야 돼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믹스나인 추억의 믹스 9 이제 진짜 갈게 잘 가요 다음에 또 봐요 잠깐만요 오케이 아무튼 갑니까? 누가 간다고 해서 아니, 아니, 내가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각을 조금 잡아볼까요? 제가 가고 싶어요 잠시만요 저는 무슨 청색김를 싫은 거 말까? 근데 뭐... 괜찮아요 저는 왜냐면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이 쪽은 뭐랄까 그냥 뭐 아무튼 여러분 저는 저희 몬트는 아주 건강하고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반말해야지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민트들도 아프지 말고 꼭 밥 잘 먹고 생강차도 자기 전에 꼭 마시고 아프지 않게 안 건강해 보인다니 그래도 영양제랑 이렇게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단 말이지 지금 한국은 11시 반이 다 돼 가요 지금 한국은 11시 반이 다 돼 가요 민트들도 민트들도 잘 쉬고 아프지 않게 갓 잡기가 무섭네 이제 이제 그리고 너희들 다 존재하네 저는 건강검색해서 걱정돼 그래서 너희들 자세히 근데 뭐 라이브는 또 할 거니까 괜찮아 로드 아파요? 아프지 않습니다 네 아니 반말하지 말아요 반말 졸린 것 같아 이게 시차 때문에 조금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아 이게 반말하기가 되게 어렵네 아무튼 맞아 안 아프지만 그냥 아프게 보인다 이제 슬슬 각을 잡아볼게 어차피 또 라이브 또 할 거니까 잘 자고 그리고 공카의 편지도 많이 써줘 항상 읽고 있으니까 나는 아프지 않아 절대 그래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네 그리고 자신이 잘 챙겨 네 그리고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 그냥 조금 힘들어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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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다음에 봐 안녕 잘 자 안녕 amigos 안녕 안녕 Bit